오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국기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르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가라, 내가 가르치리라 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께서 제 삶에 허락하시는 모든 것들이 주의 뜻 안에서 가장 선한 것임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그러십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낭떠러지로 데려가시고는 자, 이제 뛰어내려봐. 내가 너를 날게 할 거야. 너는 날 수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뛰어내릴 수 있으십니까? 내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봐야 할 때입니다.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어떤 믿음이 있는지 들여다봐야 할 때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서 바로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모세였다면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네, 주님. 저에게 그런 막중한 임무를 맡겨주셔서 막중한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답하실 수 있을까요? 글쎄요, 덜컥 겁부터 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쩌면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고요. 아니, 내 자신의 목숨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들은 어떻게 하고요? 아, 주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왜 저죠? 왜 하필 저일까요? 저 말고도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왜 하필 접니까? 모세는 말합니다. 주님, 저는 말을 잘할 줄 모릅니다. 전에도 그랬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지금도 저는 말을 잘할 줄 모릅니다. 저는 말을 느리게 할 뿐만 아니라 훌륭하게 말하는 법도 모릅니다. 성경으로 글로서 이 장면을 보고 있는 우리는 의아할 수 있습니다. 왜? 아니, 심지어 모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저렇게 직접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뭐가 그렇게 두려울까? 모세가. 왜? 그런데 저 장면 속에 모세가 나라고 생각을 하면은 어떨까요? 갑자기 확 이해가 되죠? 그래, 그럴 수 있지. 왜 안 무섭겠어? 딸린 가족들은 어떻게 하고? 그런데 모세의 그런 태도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오늘 본문 출애국기 4장 11절에서 12절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를 만들고 듣지 못하는 자를 만드느냐? 누가 앞을 보는 자나 앞을 보지 못하는 자를 만드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러니 가거라 내가 내 입과 함께 하겠다. 내가 할 말을 내가 가르쳐 줄 것이다. 그런데도 모세는 또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13절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말했습니다. 주여, 제발 보낼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을 보내십시오. 제발 보낼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을 보내십시오. 여러분은 이 모세의 대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겸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의 이 말은 믿음없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시키려고 계획하신 일을 계속해서 주저합니다. 이쯤이면 모세의 주저함은요. 더 이상 겸손과 겸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겸손이 아니라 비겁함이고 믿음없음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14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화를 내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화를 내실까요?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불신앙, 믿음없음이기에 하나님께서 화를 내신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이제 모세에게 직접 뱀으로 변한 지팡이와 손의 나병으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너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구출해낼 것이니 너는 걱정하지 말고 가거라. 라고 신이 모세에게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다가 돌아오고요. 자신의 손이 나병으로 하얗게 되었다가 돌아오는 그 기적을 체험하고서도 내뱉은 첫 마디가 주님 저는 못합니다. 인겁니다.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만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라고 명하실 때 나는 못해 나는 능력이 없어 내가 어떻게 해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내가 함께 할 테니 너는 그저 가라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을 더 믿는 겁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길을 내시고 강을 만드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은 여러분의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친히 여시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의 이 답답한 태도를 몇 번이고 받아주시며 설득하십니다. 계속해서 나는 못하겠다. 다른 사람을 보내라 라고 말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 몇 번이고 말씀을 하십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을 설득하시는 겁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삶에서 만나는 그 어떤 순간에 불신앙이라고 하리만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눈앞에 상황에 압도되어서 두려워 떨 때 하나님은 오히려 더 몇 번이고 반복해서 그의 약속을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압도하는 그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두려워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가르쳐 줄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길은 여러분의 능력으로 가는 길이 아니오 하나님께서 친히 내시는 길임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세벽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가 가르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주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세벽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겸손인 줄 알았던 제 마음을 깊숙이 들여다보니 믿지 못함이었습니다. 창조주시며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보다 내 눈앞에 상황을 믿으며 두려워 떠는 저의 믿음없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당신의 약속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분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길이 어떠한 길보다 선한 길이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볼 저로의 기회임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모든 순간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날마다 말씀 보고 쉬지 않고 기도하여 말씀이 삶이 되는 말씀삼 공동체가 되기 하옵소서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미카이를 고쳐주시고 회복해야 해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돌보아 주시고 이 땅의 모든 재난과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출애의 광선을 바라서 환우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들의 믿음이 주 안에 깊게 뿌리내리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하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다같이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분명한 그 약속을 변목하여 말씀해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변목하여 말씀해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변목하여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변목하여